가수 싸이의 정규 7집 타이틀곡 데디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7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데디 뮤직비디오는 오늘 오전 공개 22일 만에 7천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앞서 ABC, CNN, 빌보드,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이 데디 뮤직비디오를 집중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고 해외 팬들의 패러디 영상 등이 각종 SNS 채널에 쏟아지면서 싸이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싸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연말 콘서트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